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여름방학을 앞두고 여름 캠프 참가자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내놨습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린이들은 이제 여름 캠프 참여 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난 1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수업으로 보낸 만큼 이번 여름에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 그간의 학습 결손을 해결하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미국에서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여름 캠프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여름 캠프의 80% 이상이 취소된 바 있으나 올해는 소규모 여름 캠프를 중심으로 다시 아동을 모으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CDC의 여름 캠프 권고안을 살펴보면 캠프는 12세 이상의 모든 직원과 참가자가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직원과 아동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아동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캠프 참가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격리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착 접촉을 한 경우라도 코로나19 음성 테스트를 받거나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학교에서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백신을 맞은 아동이라면 계속해서 학교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DC는 캠프 측은 손이 닿은 물건과 표면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를 자조시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 부모들은 매일 자녀의 코로나19 증상을 살펴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CDC는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백신을 맞고 안전한 상태에서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조언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12세 이상 인구는 59.8%, 완전 접종 비율은 48.2%입니다. 미 소아과협회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394만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어린이의 경우 중증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